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인데요. 김준호, 김영민, MBN 골드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급락세는 멈춘 것 같고, 엔비디아는 개별적인 재료가 좀 있었기도 한데, 테슬라가 4%도 넘게 올라서 오늘 국내장에서 희망의 끈 하나, 빗줄기 하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지만, 종목 속에 재료들, 또 이슈들, 매크로 분석까지도, 투자 전략까지도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꽁먹고 알먹고죠. 종목도 챙기고, 이슈도 챙기고, 일발장전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와 먼저 일발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요? 아무래도 시장의 모멘텀이 사실 좀 부재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좀 일정이 있는 섹터 중심으로 좀 이제 저가 매수세와 좀 기대감이 섞인 반발 매수가 좀 위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도 시시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돼서 시장 예상치에 조금 화해했는데 갑자기 또 아래 공포,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급락이 나왔었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7월 9인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9인 구직 건수가 발표됐는데 3년 만에 이제 9인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해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히려 오늘 또 추가하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또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8월 달에 시장은 사실상 이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되면서 큰 급락이 거의 대풍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월 달, 8월 5일이 대지진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여진이다. 여진이다. 여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8월 달에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대풍락이 나오고 나서 8월 달에 확실한 종목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수익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시세분출이 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일정이 있는 또 테슬라의 어떤 상승, 연결고리로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종차에 탑재되는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오류에도 정말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어떤 오류와 또 프로그램을 선 검증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방산 또 그리고 원자력 발전. 다양한 분야에 특히 4차 산업이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슈어 소프트 테크의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의 기술력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 범위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클, SDV 전환에 있어서도 결국 슈어 소프트 테크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걸 알아차리고 바로 슈어 소프트 테크에 지분을 투자해서 현재 슈어 소프트 테크의 2대 주주가 바로 또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지분은 14.91%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한번 블록들이 있었어요. 물량의 절반 정도를 팔아서 크게 한번 조정해 놔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분이 7.32%로 여전히 2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특히 내년 말까지는 현대차의 어떤 추가 오버행 이슈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게 이번에 현대차가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2033년까지 120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거기에서 2025년까지 모든 전차종을 소프트웨어 전환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속도를 내겠다. 거기다 또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을 해서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한다는 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년 딱 2025년까지 현대차 그룹의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차로 전환돼야 지난번에 말씀드렸 것처럼 그 차를 OTA 서비스,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무선 업데이트가 돼야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고 로보택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CEO 소프트테크의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의 오류를 잡아내는 어떤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CEO 소프트테크니까 내년까지는 역할이 너무 막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추가 블록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기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CEO 소프트테크는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범위에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버 CEO가 와서 현대차와 앞으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업을 시사를 하기도 했잖아요. 예전부터 현대차가 또 도시방공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우보와도 MOU를 체결했고 최근에 기아 같은 경우는 PVV, 목적기반 차량 관련해서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우보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최근 도요타와 현대차도 만나서 수소뿐만 아니라 수소 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 미래 모빌리티 쪽에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 반 테슬라 진영들이 지금 자율주행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가장 현재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10월 10일 날 거의 딱 한 달 남았잖아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에서의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장 자율주행 선도 기업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테슬라의 상승도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슈어소프트테크,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검증 솔루션 업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일발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잡아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요즘에 전기장치 많은 분들은 앞에 빨간불이 이렇게 뜰 때 뭐 하나 뜨잖아요. 이거 못 잡아내요. 이게 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 찾으러 갈 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잘 못 잡아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더 앞으로 진화되면 진화할 수 힘든데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이게 차, 방상, 원전에도, 계측기에도 필요한 그런 회사입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좀 반등 흐름이 최근에 들어와 주다가 인베스 데이에서 가장 먼저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예요. 그래서 이날 8월 28일에 장중에 거의 15% 상승 나와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마침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베스 데이 때 올라갔던 상승폭이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자율주행 섹터도 낙폭 과대 섹터 중에 가장 핵심이고 또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슈어소프트테크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턴도 묶여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이번에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해서 결국에 계속해서 우리가 최종 합의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원전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가 다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에 1차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노 매니저의 일발 정보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용유 매니저, 10월에 나올 사이버캡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의 로봇 택시. 믿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로봇 택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미래차가 자율주행이 거의 최종적인 종착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걸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 전기차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기차가 내가 운전한 거 말고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난단이라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테슬라의 로봇 택시 수혜주는 없어요. 없지 보면 현대차도 테슬라를 쫓아가는 기업이고 현대차도 앞으로 아까 인베스테이터에도 확인했다시피 미래 모빌리티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로봇 택시 수혜주로 붙이고 싶은 종목은 현대차인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현대차를 붙이고 싶지만 그 아래에 있는 현대 오토웨버 그나마 자율주행이라든지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 오토웨버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붙이는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웨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유럽차들은 구글 솔루션 OS를 쓴다고 하는데 현대차와 도요타는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대차가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구글과 갖다 쓰는 게 맞습니까?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1등, 점유율 1등 이런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스마트폰 만들어서 돈은 누가 버느냐 구글이 다 벌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한테 가죠.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용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율주행도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걸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가 결국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을 해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현대기아차 그룹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사실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에 오히려 현대 오토웨어나 관련된 슈어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는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과는 또 다르게 자동차 시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만약에 사고율이나 사망률이 1%만 높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글로벌 표준이 됐던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 승자 독식이 더욱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관련된 기술력 관련해서 이 시장을 독점하기 전까지는 경쟁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 태동기인 상태에서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차에도 여러분 또 소프트웨어 또 솔루션 싸움 나옵니다. 또 이제 그러게도 선점하는 기업들 나오겠고 그 점들을 함께 따라가 보자 이렇게 저희가 슈어소프트 테크를 하면서 살펴봤고 오늘의 이제 우리 유튜브 쪽에서의 시청자분들의 반응들은 큰 그림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장대양봉님이 경기 침체라는 무기 하나 메이저가 깔아놓고 여차하면 이걸로 핑계대고 매도 때린다 하고 또 올린다.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을 하고 반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 주셨고요. 강띠용 님도 문제는 미국 장애 폭락하면 한국 증시는 커플링 되고 미국 장애 상승하면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돼서 대한민국 국장 어렵네요.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도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속수부채.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들이 투맨은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안정된 걸로 보면 돈 들고 어디 간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어디에 쏘긴 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 신흥국가의 비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응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아직 신흥국 지급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는 통화 전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달러가 이제 강할 때 그리고 엔화가 강할 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엔화가 약할 때 이 자금이 이제 풀려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선진국 시장 쪽으로만 이 유동성이 이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럽은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항상 우리보다는 고평가거든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이 방금 이제 채팅창이 지금 써주신 것처럼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좋은 게 나왔을 때는 반영도 안 되고 안 좋은 게 나오면 가장 많이 반영을 시켜버리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의 특징이다 보니까 현대웨이 나오고 10% 빼고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과연 미국장 급락한 걸 보면 엔비디아가 받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올랐던 걸 이제 되돌려 놓은 건데 우리 시장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얻어 터질 때는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어제 장중에 거의 코스닥이 4% 넘게 빠질 때는 거의 뭐 이게 할 말이 없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결국 어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과매도 국면이 이제 나타난 거는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유동성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취약점을 좀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다만 그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8월 5일날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코스피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국내 인식 코스피 시장에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선물이 장중에 거의 7천억 8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다가 막판에 선물 매도를 다 줄이고 끝났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롱쇼 전략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팔고 어디 떠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샀다 팔았다가 하면서 선물 가지고 지금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은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이제 조금 유입이 좀 되면서 시장이 이제 추세적인 전환을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잖아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서비스 PMI 지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고용보고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은 오히려 이제 좀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는 일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최근에 뭐 이유 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약간의 이제 기도적인 반등 시도가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노맨 이제 국장에서는 우리는 늘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워렌버핏 관련된 서적을 좀 봤는데 오랜만에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봤어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워렌버핏한테 좀 물어보려고 제가 좀 봐봤는데요. 자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금리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물가 이런 것들 매크로 지표는 1년에 한 15분도 고민을 안 한다. 그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 매크로 지표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에 이제 집중하면은 결국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또 미국장이니까 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의 연봉을 좀 보면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빠지고 또 이제 급락하면서 영원화 하락 같고 시장이 정말 폭락 같고 답이 없는 시장같이 보이지만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보면은 전 세계가 망한다고 했던 금융위기 때도 결국 다 회복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IF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조정 흐름이 놔뒀을 때 마찬가지고 결국 장기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에 우리가 잘 편입해놓는다고 하면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1년으로 따지면은 시장은 반은 오르고 반은 빠집니다. 1년에 절반 이상이 빠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생의 절반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늘 경기 침체된 우려가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해석도 다르고 또 그리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GDP도 시장 예상치를 상해해서 3% 이상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시시각각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종목들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펫에게 조언을 받았던 주노맨이죠. 워렌 버펫도 매크로를 잘 안 본다. 해당 기업에도 집중한다. GDP뿐만 아니라 피터 린치, 하우드 맥스, 전설적인 취하자들은 매크로 지표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한 번은 마친더라도 두 번 요소는 마치기 어렵다라고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봤습니다.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위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퓨처엠. 광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때 프리미엄을 높게 줬다가 광산이 또 떨어지면서 그랬다가 그러나 다시 또 우리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종목들 빈집 터리를 말씀드리면서 이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어저께 포스코 인터까지 같이 리뷰를 해드려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텼어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코스모 그룹주들 대부분 다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장중에는 제법 버티는 상승전환을 해가지고 거의 한 3%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잘 버티는 모습인데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낙폭 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는 확실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다만 오늘 이걸 이제 바로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전구체 공장 설립하는 거 그 투자 철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흐름을 보니까 한 1%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2차 전지가 잘 된다 뭐 한 거만을 낳는 거이다 엄청난 성장성이 나타날 거다 이러니까 2차 전지 쪽에 투자만 한다 그러면 그냥 주가가 급등하고 상한가가 대형주들조차도 공장 설립에 대한 얘기 설비 투자인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다 호재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업황이 부진해지다 보니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무적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투자를 철회하는 거 얼마 전에 ABL 바이오가 ABL 501 파이프라인 자체적으로 임상 중단한다는 얘기 했었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캐즘 때문에 업황이 이제 부진한 상황이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이야 언제든지 또 업황 좋아진다고 하면 설비 투자에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포스코 퓨처에는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을 이제 만드는 이제 신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포스코 인터도 어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됐잖아요. 흑연 광산 이제 투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는 뭐 또 대왕고래 이슈에다가 뭐 재료들이 여러 개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밸류업과 관련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동안에는 우리 금융주와 또 현대차 그룹이 밸류업 하면 거의 대명사 역할을 했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발표를 할 거라고 이제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파격적인 또 투자자들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뭐 말도 못하게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돌려놓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업 얘기가 이제 계속 좀 나오면 이게 우리 시장이 워낙 재료가 없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밸류업이 가장 안전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얘기가 좀 나오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포스코 인터내셔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저도 한 2년 전 3년 전에도 놀랍게 좀 좋게 좋게 봤던 것이 포스코 홀딩스를 위시해가지고 밑에 단이 배터리도 잘하지만 소재 쪽 광산을 막 직접 소싱을 하잖아요. 자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어필을 했었는데 이제 리튬 가격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또 부담으로 와서 지금 타격을 보고는 있지만 오늘 영미니저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함께 리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또 다시 자원 문제가 되고 턴이 되게 될 때는 그때 그 매력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이 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를 정점으로 한 포스코 그룹주의 수급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경북 포항에 중국 회사와 짓기로 했던 전구체 또 니켈 재련 합작 공장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캐짐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 건데 자 이걸 할 걸 안 한 것을 시장이 오늘 잘했다고 보는지 이건 이제 시장한테 맡겨보죠. 포스코 퓨처엠 보시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 한전 산업이 어제 좀 뜬금없다. 왜냐하면 한전 기술도 있고 물론 한국 전력도 어제 좀 좋긴 했습니다만 한전 산업 느닷없는데요. 한전 산업이 그래도 지난번에 채권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제일 세게 올라갔던 건 한전 산업이에요. 사실상 이제 팀코리아에는 포함은 안 되긴 했지만 한전 계열사이기도 하고 시청이 또 가장 낮아요. 거기에다가 또 ESS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든지 손전망 사업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인이와 손전망 구축 사업에 41조 규모의 MOU를 체결했을 때도 이제 한산업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결국에 원전 관련해서 탄력도 부분에서는 실적으로 한전 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제 채권 총리 특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최종 개혁이 거의 문제없다라는 어떤 확신의 어떤 발언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거의 23% 이상의 급등세가 연출됐어요. 가뜩이나 시장의 모멘텀이 부지하고 전세 또 전업종이 다 급락하던 분위기였다 보니까 한전 산업에 좀 수급이 좀 쏠렸었는데 시간 내에서 좀 6% 좀 되돌림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일고의 어떤 단독 보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과 체코 관련된 원전이 문제없다라는 정부가 지금 이제 돌연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설비를 사용할 것이라 검토 중이다. 사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건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고 있는데 결국 시간 외에서는 어제 좀 강하게 거의 23%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약간 좀 반납하지 않았나. 다만 이번에 체코 총리 특사가 좀 강하게 최종 개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강력한 발언이 나왔고 또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체코의 어떤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방문 날짜만 잡혀져도 기대감이 붙을 것이고 또 슬로베키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또 추가 환수원의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시대가 좀 세게 분출됐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 문제인 거지 이 과정에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 원전 섹터 안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한정산업뿐만 아니라 한정 KPS도 반등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한정 KPS는 또 고배당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주로 최근에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이제 사실상 고배당주가 피해주였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을 했을 때는 고배당 성격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한정 KPS가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거의 대부분 직전 고점까지 거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한정 KPS, 한정기술, 또 거기다가 ESS, 한정산업까지 이 세 기업은 원전 쪽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시세가 낮다가 시간 외에선 좀 밀렸던 그렇습니다. 한정산업이고요. 아니, 팀코리아에 한정산업은 없잖아요. 한정 KPS, 한정기술이 없는데 항상 오를 때 보면 한정산업만 급등을 하는데 이런 게 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팀코리아 쪽은 조금밖에 안가요. 오히려 팀코리아에 없어서 어제 왜냐하면 호대 악재 막 뒤섞여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팀코리아에 포함되지 않은 한정산업이 오히려 급등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모르죠. 왜 한정산업이냐. 한정 KPS라는 기술을 두고 그게 국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체코 원전 수준은 웨스팅하우스는 못 막습니다. 결국 미국이, 미국이 막으려면 막는데 미국이 막으면 한미 동맹은 깨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우리의 그걸 막기를 막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뭐 있긴 있겠지만 내년 본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체코 원전 수줘도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워낙 또 블랙몬데이의 폭락에 오면서 그냥 컷당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알짜들 보도록 할게요. 영미 매니저. 큐젤. 메디톡스 휴제. 살아 있는데도 주가는 실적과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휴제를 제가 어제 낮에는 또 주가가 오히려 빠졌으니까 이게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 새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렸거든요. AS 차원에서.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그냥 옆으로 좀 드러넘는 조정이 들어오다가 어제 급락이 뚝 떨어졌잖아요. 어제만 놓고 보면 하락폭으로 따지면 아주 심하게 빠진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단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추세가 꺾인 게 전혀 없거든요. 보시면 이런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큐젤은 보톨리눔 톡신과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섹터 안에서 수급이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약할 때는 이런 보톨리눔 톡신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좀 강했고 최근에는 또 오히려 화장품이 8월 수출 데이터 공개되고 나서 뭔가 조금 반등을 하는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차이시는 물량이 조금 나오는 말 그대로 수급,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거친 거지 기업의 어떤 내용이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파동을 보면 이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손절 매도를 할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25, 6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보유를 좀 하시면서 가격 회복을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만 좀 살아난다고 하면 오히려 성장성이라든지 그 성장성과 함께 해외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빠르게 가격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젤, 보톡스 그런데 보톡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미국 회사 때문에 보톨리뉴, 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랑 수요가 너무나 대중화돼서 휴젤, 메디톡스 좀 좋은데 주가가 정말로 느닷없이 그냥 밀어버려가지고요 지금 60일선 밑에까지 왔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좀 싸움이 있을 테니까 휴젤, 버리기에는 또 아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노 매니저도 비슷한 테마를 가진 종목이 세방전지인데 맞습니다 현대회의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120% 투자한다는데 현대차가 15% 빠져버리니까 밑에 딴도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대표적인데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코리아이프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시세가 좀 세게 분출돼서 제가 그 기분에 취해 이동주로 세방전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또 시장이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부터 또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들은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요 페리스 부통령이 과거에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관련된 발언이 있었었는데 그게 다시 한 번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약간 철회의 발언이 나와졌어요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AP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 경합주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와 또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이제 정책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리아나 관련해서 합법화 지지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해리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수익 섹터였는데 트럼프도 지금 마리아나 합법화 지지 발언도 나와주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상 자산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처음에 지지 발언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도 또 이제 가상 자산 관련해서 입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표심을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전기차 의무와 관련된 또 이제 한번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가 가장 중심이고 세반전지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밀렸던 부분들은 오히려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리아 FT랑 세반전지는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웨이의 첫 번째가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거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맞고 현대차도 맞고 모멘텀은 또 살아있는 게 이번 달에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대안이 또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의 차종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웨이 근데 저는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재료가 나올 때는 무조건 민다 와 진짜 무조건 밀고요 우리가 이렇게 까먹었을 때 올라요 이게 진짜 현대웨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15% 빠진 게 지금 뭐 이거 기업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현대차가 진짜 도요타하고 그냥 단순 비교만 해봐도 지금 도요타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완성차 기업들을 좀 강조해드린 이유는 결국은 차를 많이 팔고 있고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세계 무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 매월 판매량 고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굳이 이유를 좀 찾아보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도 어제도 또 DB에서 목표가 하향하는 얘기 나오면 디렘이 뭐 예상보다 또 성장이 잘 안 될 거다 디렘 가격이 하반기 때 한 자릿수밖에 가격이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목표가 하향했는데 SK하이닉스 30만원에서 이제 26만원 26만원만 가도 어디예요 지금 주가가 15만원인데 현대차도 8월달에 이제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 판매량이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피크아웃 뭐 얘기 나와서 주가가 이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외형이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인베스트 데이 때 발표했던 것처럼 투자와 관련된 그야말로 이제 명확한 정의선 회장 보시면 양궁협회가 요즘에 엄청나게 침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뚝심이 있고 뭔가 밀어붙이는 확실하게 이제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보면 저는 현대차 기아 최근에 주가 하락은 진짜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좀 살아나면 현대차 기아는 아주 빠르게 좀 가격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코리아프티, 제방전지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테슬라 향 쪽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 외쪽으로 또 한 축을 좀 본다면 어쨌든 시장이 오늘 뭐 또 IT 반도체를 강하게 들어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면 결국 또 이제 뭐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이제 에스티팜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가 초일기에 들어갔죠 어쨌든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적으로 지금 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세론 우리 국장에서 또 빼놓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세론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이제 제로 끝났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에스티팜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론이 됐을 경우에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가능성이 이제 남아있고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이 생물보안법 재료 때문이 아니라 이미 본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사 세론으로 전체 이제 뭐 CMO, CDMO 기업들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은가라고 하더라도 복원력이 가장 빠를 만한 종목이 저는 에스티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에스티팜을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어제 저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 한 15% 이상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어제는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버티면서 21선을 단단하게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RNA 치료제 주요 원료인 이제 올리골 핵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CMO 기업으로 이제 CMO, CDMO 기업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왜 에스티팜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 단순히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이제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2분기 때 일시적으로 또 실적이 적자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보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022년, 2023년에 고성장을 했다가 올해 약간 지금 보면 주춤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그런 이제 과도기, 새로운 이제 성장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 이후부터는 진한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올리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기타 부분도 같이 따라서 성장하는 성장의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는 시기가 오히려 2025년부터다 그러면 올해가 오히려 SD팜은 가장 좀 매수하기 좋은 적기가 아닐까 상반기 때 뭐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7만 원대 하던 주가가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니까 뭐 아주 세게 올라온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지금 가격도 10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위치다 특히 상반기 때 올라간 건 이제 재론의 이메탈 스타트가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원료를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됐고요 하반기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요 지난달에 이제 수주가 나왔던 게 이제 렉비오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 노바티스가 이게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제 렉비오는 고지혈증 치료제거든요 여기에 내년 말까지 거의 한 800억 원 이상 이제 원료 공급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빅타비도 이제 원료 생산이 시작돼가지고 이것도 2025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고 삼성바이올로직스가 이렇게 고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엄청나게 많은 수주와 그 수주를 감당하기 위한 공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외형 자체를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스토리는 에스티팜이 거의 삼성바이올로직스의 성공 스토리를 좀 따라가고 있다 지금 폭발적인 이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설비 투자도 적어도 2026년 하반기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 이제 증설 투자를 진행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성장을 하고 그에 맞추는 이제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설사 생물 보안법 이제 통과가 다 되고 재료가 다 나오고 세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성장의 방향성을 보면 에스티팜을 오히려 1순위로 좀 매수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주가는 뭐 최근에 눌림목 조정을 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1선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한 10만 5천 원 정도 이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원 초반 혹은 10만 원 중반 그 정도 수준에서는 21선 이제 조정이 혹시나 조금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공약 일발 종목은 에스티팜입니다 CMO, CDMO는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에스티팜, 에스티팜 막 할 때 너무나 작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강소기업입니다 특히 올리고 누클레타이드, 올리고 핵산 쪽으로는 워낙 강자여가지고 이쪽으로는 오더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물량 넣으고 사이즈 키우고 하면은 제2의 삼바까지 꿈꿀 수 있는 그리고 CMO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에이전 치료제 뭐 이런 파이프라인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실상부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립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에스티팜이었고요 앞서 주노 매니저는 역시 테슬라의 4% 상승의 타겟을 같이한 슈어 소프트테크 자율주행까지 두 종목 골라봤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많은 이슈들도 함께 녹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